예정되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 손잡고 오셔서 또 부모가 함께 오셔도 되고요. 이 음악을 쾌락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연주의 비밀곡은요. 여러분들 배나무 꽃잎 있죠. 이 배나무 꽃잎으로 비처럼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? 오늘 음악으로 한번 비를 맞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화우인데요. 이원주 작곡의 이화우를 연주곡을 부르실 거고요. 다음은 소프라노 송삭희씨의 음성으로 이원주의 배틀의 노래를 들으실 겁니다. 네 마지막 곡으로요. 장정자의 바람의 옷 연주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Right after, 바람의 옷 will be performed by the orchestra here tonight.